지난 5월 13일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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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대웅전이 완강되었습니다.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롱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니고, 두둥, 대한종웅외전, 이름하여 대웅전, 만주의 주인, 그 에필로그, 후일담, 너무 아쉽다를 지금부터 캐스트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대웅전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이 고려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제 10개의 강의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좀 아쉽잖아요. 그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캐스트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대웅전이라는 강좌를 너무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강표에 이렇게 갑자기 막 올라와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다가 좀 재밌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수강생 분포를 제가 이제 봤죠. 남녀 비율이 있습니다. 남녀 비율을 봤는데, 이게 전쟁을 다루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옛날 역사고, 뭐 연계소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7, 여자가 3입니다.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수강생이. 그래서 여학생들도 분발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웅전의 그 뒷이야기를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가장 가슴 뜨겁고, 가장 그 멸망에 안타까웠던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봤으니, 고구려 멸망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저와 함께 이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59년부터 622년까지 서남 쪽에 큰 물고기가 나와 죽었고요. 여자 시체가 등장했답니다. 대벌 남쪽 도로에 귀신의 곡소리가 들렸다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그 당시 수도입니다. 수도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두꺼비, 수만 마리가 뛰쳐나왔고요. 여기에 벼락이 쳤다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삼국사기 나오는 기록이고요. 이 기록들을 봤을 때 660년 7월,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대웅전이라고 하는 강자 자체의 주제가 고구려사였기 때문에, 고구려 중심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백제 멸망을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백제가 안타깝게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구려를 이렇게 멸망시켰죠. 67년, 667년 고구려의 신성을 공격했는데 신성 주변에 있었던 여러 성들과 함께 신성이 무너졌고요. 668년 부여성이 함락되면서 주변의 여러 성들이 함락이 됐고, 결국엔 평양성이 668년 9월달에 무너지면서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또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던 고구려 멸망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고구려가 멸망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한반도라는 말을 쓰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한반도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냥 통념상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신라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 고구려 멸망, 당시의 왕은 문무왕입니다. 이 문무왕은 고구려 멸망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국에 사신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외국에. 한 번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왜 이제, 그 당시에 왜 왕이 나오겠지? 왜 왕이? 왜?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왜한테 보내다가 이름이 왜예요. 나라 이름이 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바꾸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겠다. 그러면 궁금하잖아. 왜 고구려 멸망 전에 외국에 사신을 보내려고 했고, 왜 외국에 사신을 보냈을까? 자, 그 당시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당나라가 끌어들여오면서 막 여기서 막 싸우고 있잖아. 그리고 소식을 듣다 보니까 백제가 멸망했답니다. 백제 멸망 당시에 외가 막 군대 보내주고 했잖아요. 우리 다 봤습니다. 자, 또한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지금 당장은 멸망 직전이지만 고구려 멸망 직전의 모습이라고. 일본 사람들 뭐라 생각했을까? 어? 설마? 백제 고구려 다음 설마 우리 당나라가 우리 일본을 치는 거 아니겠음으니까? 어? 너무 혼돈이 무섭음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음으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럴 거면 차라리 당과 손을 잡고 함께 신라를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세요. 일본의 선택에 따라서 신라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그 당시 일본 설계 기록을 따르면은 일본 설계 기록을 보면 대마도, 일리도, 축제국 등에 봉화를 두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나라 군대나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섬들을 따라서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에 봉화를 두었다는 얘기는 군사 연락 체계망을 지금 정비하는 중이라는 거야. 침입을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무왕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후방을 좀 안정화시키고 싶었던 거지. 분명 당나라랑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면 분명 우리 신라가 당나라랑 뭔가 전쟁을 하던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일본이 당나라랑 손을 잡는 게 싫은 겁니다. 해서 그 당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신라랑 당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여기 원래 고구려인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백제 고구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만큼을 이제 PPT로 이렇게 음영 처리하는 기술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런 상황인데 외가 있죠. 일본. 외가 있는데 신라가 만약에 당나라랑 부딪힐 수 있다며. 만약에 신라가 당나라랑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만약에 일본이 군대 보내면 이거 신라한테는 진짜 치명적인 겁니다. 왜요? 신라 수도가 경주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경주. 여기 있잖아요. 외가 배 한 번 띄워가지고 신라까지 오면 일단 신라는 여기에 있는 군대 싹 다 빼야 됩니다. 왜? 수도가 한락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외랑 이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즉 외가 당과 붙는 거를 막기 위해서 문루왕은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다는 거야. 그 당시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나라 고종입니다. 물론 당 고종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 있었지. 우리 본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측천무가 대신 정치하고 있었거든. 측천무 들어봤죠? 이 안 들어봤으면 그냥 어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측천무 즉 당 고종 치세니까 당 고종입니다. 자 백제가 멸망하고 당나라는 웅진 도덕부를 설치합니다. 멸망한 백제 땅에다가 웅진 도덕부를 설치했다는 이야기는 당나라가 백제 지역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663년 개림 도덕부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림이 어디냐? 신라 수도 경주가 개림입니다. 빠직했겠죠. 이것들이 선을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동맹관계잖아 지금. 나당 동맹인데 같은 동맹국의 수도인 개림. 즉 경주에다가 도덕부를 설치했다. 당나라가 너 신라 있잖아? 너 신라 그거 우리 당나라가 먹어버릴게. 대놓고 얘기한 거야. 너무 아쉽죠. 신라의 선택이 너무 아쉽다는 거야. 왜? 신라 입장에서는 아직 고구려가 남아있지만.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아직 고구려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신라는 아직 고구려가 있으니까 그 굴욕적인 개림 도덕부의 그 설치를 참아내면서 예 폐하 이러고 있었겠지. 근데 우리 후손된 입장이니까 한번 입부절, 가정절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있는 문무왕이 만약에 623년에 이게 설치가 됐을 때는 아직 연계소문이 안 죽었어요. 연도상 아직 안 죽었어. 본강에서 얘기했죠. 664년인지 5년인지 6년인지는 모르겠다. 교수님들이 연구하실 거다. 근데 연계소문은 아직 살아있잖아. 그럼 여기서 문무왕이 당나라가 개림도덕부를 설치했다는 그 의도 자체가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한다는 걸 파악을 했다면 멸망하지 않은 아직 살아있는 고구려와 신라가 힘을 합해서 백제는 이미 멸망했지만 백제 부흥운동이 또 전개되고 있었잖아요. 623년에 막 백강전도 있었으니까 함께 당나라 몰아내고 나서 신라가 뭔가 좀 술을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후손된 입장에서는 있으나 그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아직 고구려가 남아있으니 해서 참아낸 겁니다. 참아낸어요. 자, 그러면서 624년. 백제 부흥운동을 이제 완전히 거의 진압합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내분으로 실패합니다. 뭐 복신이랑 도침이랑 왕자풍이랑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분이에요. 결국 내분으로 자기끼리 막 치고받고 싸고 죽이고 이러면서 실패했습니다. 진압 이랬어. 중요한 건 이렇게 진압되고 났을 때 여기 있는 부여융. 백제의 왕자입니다.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임명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부흥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백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 백제에 멸망했던 백제 왕자 있잖아? 부여융을 너네 웅진 도독으로 놓을 테니까 말 잘 들어, 알았어? 당나라가 백제 사람을 거기다 도독으로 놓고 그 지역에 있는 백제 사람들을 좀 규합시키려고 한 거야. 게다가 신라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아니, 당나라가 원래 백제 땅은 신라한테 죽이려 했거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또 빠직했는데, 여기 눌러보세요. 클릭! 안 넘어가. 클릭! 여기 들어가시면 당나라한테 김춘추가 가서 동맹 맺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평양 이남 지역은 신라가 먹겠다. 즉 백제 땅은 우리 신라가 먹을 테니까 너네 고구려 땅 먹어. 그래서 땅 땅 먹게 했잖아. 자기들끼리 그렇게 동맹 맺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나라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백제 땅도 내 거, 신라 땅도 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무왕 육천선은 빠직하는 거지. 이것들이? 게다가 문무왕의 본명이 김법민입니다. 부여윤과 여기는 김법민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 이야기를 살짝 볼 건데. 자,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웅진, 665년인데. 웅진 도덕부에 있었던 그 당나라 군대의 총장군, 총사령관이 유인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 강의에서 제가 유인원 보여드린 적 있죠? 어떻게요? 이렇게요. 아니, 이 유인원이 그 유인원은 아닌데. 유인원 사람이야. 유인원이라는 중국 당나라 군대의 장수가 있는데 이 유인원이 부릅니다. 누구를. 야, 웅진 도덕 일로 와봐. 야, 도덕 부여융. 야, 신라왕 일로 와봐. 범민이 일로 와봐. 불러요, 둘을. 백제 땅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부여융과 김범민, 문무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신라랑 백제 너네 있잖아. 사이좋게 지내요. 아, 됐고 사이좋게 지내라 해.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해 하는 거야. 근데 둘이 되게 짜증났거든. 왜 짜증났게. 백제 멸망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봤잖아요. 백제가 멸망할 때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융을 잡아와서 김춘추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김범민이 부여융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술 따라주고 막 굴욕적인 그런 걸 해. 그러면서 뭐 했다? 얼굴에 침 뱉어요. 퇴! 진짜로? 아니, 낙타가 아니고 진짜 퇴! 이랬다니까? 얼굴에 침을 뱉었대. 왜 그랬을까? 김춘추의 딸 고타소가 백제 공격으로 죽었잖아요. 의자왕의 공격으로 고타소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치? 김춘추가 눈 멍 뜨고 있다가 내 살아생전의 백제 멸망을 보고 죽을 것이네. 결국 백제 멸망을 보고 죽었잖아, 김춘추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김범민이 부여융, 왕자한테 침을 뱉었다고 둘이 사이가 좋겠냐고.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둘이 사이좋게 지내래. 이거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 근데 유인원이 무슨 짓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무슨 일까지 하냐면 백마야 미안해. 흰색말 미안합니다. 흰색말을 이제 죽여서 그 피를 이제 먹게끔 하는 거지. 이게 상고사의 기록이야. 그래서 백마의 피를 입에 적시면서 화친의 맹약을 맺게끔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게 취리산에서 있었다 해서 취리산 회맹이라고 합니다. 이게 6.25년이야. 이때 취리산 회맹을 통해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야, 백제. 야, 신라. 사이좋게 지내. 알았어? 왜? 아직 고구려가 살아있거든. 668년에 멸망하니까 고구려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고구려 살아있으니까 야, 너네 있잖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그냥 조용히 해.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야. 신라 입장에서는 지금. 어? 고구려가 남아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전에 봤던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부여, 융이, 웅진, 도덕으로 임명된 게 신라 입장에서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못하지. 왜? 고구려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고구려가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했고 그 평양성에다가 뭘 설치했다? 저기 있는 중국인. 안동 도어부를 설치하면서 평양도, 즉, 뭐야? 고구려 땅도 자기네가 먹겠다는 거야. 다시 보세요. 당나라가 얘기합니다. 백제는 내 거. 당나라가 얘기합니다. 신라도 내 거. 당나라가 또 얘기하네요. 고구려도 내 거. 한국, 안녕. 한꼴룬. 빠이빠이. 얘기하는 거지. 너네 잘 가. 너네 우리 거야. 열받잖아. 이런 게 어딨어. 약속이 다르잖아. 그래서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었겠죠. 자, 문망이 너무 열받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 당나라 저것들 안 되겠는데? 전쟁하자. 당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해야겠다 생각한 거야. 근데 전쟁을 할 때 지금 계속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뭘 했다? 669년. 죄인들을 사면시키고 복권시키면서 풀어주거나 이제 복권시키면서 백성들에게도 뭘 했다고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채가 있으면 그걸 다 탕감해 줬다고 이러면서 백성들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했고 실제 무기 계량에도 꽤나 힘을 씁니다. 쇠내. 노. 들어봤죠? 우리 본 강의에서 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거는 사람이 땡겨서 쏘는 활이 아니고요. 기계 장치에다가 끌어. 한 다음에 딱 누르면 팍 나가는 거야. 사람이 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멀리 나갑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쇠내.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신라의 기술자 누가. 구진천이 너무너무 잘 계량한 겁니다.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이 국가 안보에 정말 결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무려 천보를 날라가는 쇠내를 발명합니다. 천보. 사람 걸음으로 천보를 걸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를 가는 이런 무기를 만든 거야. 대단하죠? 이 소문이 누구한테 간다? 당나라한테까지 갑니다. 당 고종한테까지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이야? 이거 안 된다 해. 천보를 가냐 해. 그럴 수가 있냐 해. 데리고 오라 해. 그래서 불러요. 야 구진천 나한테 보내. 당나라가 구진천을 보내래. 신라가 지금. 예 하고 보내줬겠지. 구진천이 갑니다. 가요. 그리고 당나라 고종이 뭐라고 했다? 야 너 있잖아. 천보 가는 거 만들 수 있다며? 너 만들어. 근데 이거 국가 안보의 진짜 핵심적인 기술 아닙니까? 우리 국가의 제일 핵심적인 기술.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그거 빼내지 말라고. 그래서 구진천이 가서 만들기 만들어. 예 배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듭니다. 자 여기 싸웁니다. 그래. 한번 싸워 보거라. 왜 삼십포까지밖에 안나가?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구진천이 그쵸? 나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라나무는 잘 되던데 당나라나무는 당나라라 그런가. 왜 그러지? 신라나무 가져와. 신라나무 가져와서 또 만들어요. 근데 또 만들어서 딱 써보니까 아 왜 50%밖에 안되냐고. 아 뭐냐고. 너 지금 일반어 안 만드는거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거든. 결국에는 안 만들어줘요. 이거 뭐야? 빠지겠겠지. 왜 안 알려지롱. 제발 국가 기술은 지켜냅시다. 이런 거 자꾸 스파이 그런 거 좀 처벌 좀 강하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랬겠지. 이랬겠죠. 결국에는 이 구신촌은 거기에 억류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기술자를 데리고 오라서 데려가서 거기서 너 첨봉하는 손에 샌을 만들어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듭니다. 끝까지 지켜냈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자, 그런 상황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안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승이 669년 2월달 유민 4천여호. 1호당 5명이라고 봅시다. 약 2만 명 정도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승이 누군데? 이 안승은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왕이죠. 보장왕의 외손자로 나와요.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보장왕의 외손자로 추정이 되고 또는 연정토의 아들로 봅니다. 보통은 그렇게 봅니다. 연정토 누구야? 연계소문 동생 아니야. 연계소문 동생이었던 연정토가 신라한테 대규모 병력을 끌고 기술한 것처럼 그의 아들 안승도 신라에 투항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렵에 누구도 있었다?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 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건모잠 대형입니다. 대대형 건모잠이 유민을 모아서 당나라 관리를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 무슨 얘기야? 본격적인 고구려 부흥운동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근데 고현무라는 장문도 있으면 고시잖아요. 이렇게 안승, 건모잠, 고현무가 서로서로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서로서로 이제 세력이 합쳐지게 되니 이렇게 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막 다살돌지 않아요? 나만 그렇구나. 자,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자, 해서 이 669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고 안승, 건모잠,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요. 이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근데 한편 그때 669년 무렵부터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하려고 야아 하고 있는데 그때 지도를 좀 멀리 볼게요. 여기서 막 그러고 있었잖아. 안승, 고현무 뭐 이렇게. 뭐 신라도 이제 당나라 전쟁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 그럼 당나라도 이제 여기에 병력들이 대부분 몰려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신라와 당나라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당나라가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직접적인 통치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저기 까꿍 하면서 등장하시는 이분. 아, 누가 봐도 오랑캐가, 아, 오랑캐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토번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토번, 지금의 티벳입니다. 티벳, 티벳은 독립합시다. 아, 티벳, 독립, 아, 그래서 티벳이라는 나라가 토번인데 이 토번이 여기 지금 있었거든. 근데 이 토번이 여기서 당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토번이랑 당나라 사이에 토요콘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음, 그랬는데 여기 있던 토번이 이 토요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송챙 캄포가 이때 죽어요. 650년. 아, 선생님 송챙 캄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소 짓고 있는 그대. 동아시아세를 선택하고 계시죠. 맞아요. 동아시아세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641년 당태중의 딸 문성공주랑 결혼했던 그 사람. 음, 송챙 캄포. 아니 물론 동아시아사 하시는 분들은 들어봤겠지만 동아시아사가 아닌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송챙 캄포가 사망하면서 이제 토번과 당나라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662년 토번이 서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역은 특정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게 진출하더니 63년 토번이 토요콘을 공격해서 정복해서 여기를 멸망시켰어요. 토요콘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토요콘의 왕가, 즉 토요콘의 지배계층은 당나라의 귀순화입니다. 당나라의 일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거든. 중요한 건 토번이 옆구리를 때렸다는 거야. 근데 당나라가 이거를 제대로 조치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663년이면 한참 백제 부흥운동군, 백강전투가 663년이거든요. 이 백강전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본편에 가서 살짝 보면, 살짝 얘기가 나오지만 일본이 군대를 보내서 백제랑 외의 연합군대, 신라랑 당나라 연합군, 동아시아 최초의 3국이 함께 싸웠던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군을 진압하는 전쟁에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 있는데 서쪽 끝에 있는 이 토번이란 나라를 견제하기 좀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야, 당나라 입장에서. 전선이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토번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67년, 토번이 당나라 안쪽에 있는 12개의 줄을 공격하죠. 이게 지금 당나라 입장에서는 서쪽 지역이잖아. 안서, 서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설치했던 군사기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당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나라가 또 적극적인 조치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668년. 667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잖아. 즉, 667년이면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면전이 전개되고 있던 때예요, 지금. 고구려 마지막 군대와 당나라가 총공세를 벌이는 중이라고. 이거 신경 쓸 수 있을 거야? 못 쓰잖아. 그러니까 토번은 신난 겁니다. 야하고 올라가는 거지. 이런 상황이었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제 당나라, 토번이 이렇게 자꾸 견제를 하니까 당나라 고종이 아, 이동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그죠? 신경 쓰이기는 하는데 지금 고구려가 이제 아직 멸망 안 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두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668년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게 되니 본격적으로 토번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아사나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야. 돌거의 사람이었던 아사나충을 청해 도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지역의 군대를 파병합니다. 이제 일부 이제 고구려에 있었던 군대를 이제 빼서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니까. 그리고 우삼례라는 사람을 사절단으로 파견하면서 군대도 보내지만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토번을. 그쯤 하면 됐어. 아이 그만해. 알았다고. 됐고 야, 일자나. 좀 나가. 사절단을 보내서 뭔가 좀 구슬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씨알도 안 먹히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토번이. 봤습니까? 만듬? 쇼? 아, 점점 커지죠. 이봐.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다음 거 중에 안 되겠다. 669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에? 책본구라고 하는 중국 측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토번은 석 쪽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나라인데 가는 길이 험하고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보급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토번은 내년 봄. 670년이죠. 670년 봄. 반드시 우리 당을 공격할 것 같으니 토요콘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토요콘을 침공한데 여기서 말하는 토요콘은 멸망하고 나서 이 당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을 공격할 것 같은 거야. 대비를 하자. 아니나 다를까. 이듬해 670년 4월. 당나라의 서역 18개 주를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아시아사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나라야. 이제 당나라 이렇게 있어. 당나라가 야 백제랑 고구를 다 멸망시켜! 하다가 갑자기 아! 아! 옆구리 맞아봤어요? 숨막히거든. 아! 뭐야? 옆구리를 딱 맞은 거지. 누구한테? 토번한테. 지금 대규모 병력이 다 이쪽 동쪽에 가는데 아! 여기 맞은 거예요. 돌아봤더니 토번인 거야.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다음 고정이 안 되겠다. 이제 우리나라 전쟁에 들어가 있었던 서린기 장군 들어봤죠. 우리 대웅전 본 강의를 보신 분들 서린기 들어봤을 겁니다. 왜? 연기의 소문이랑 항상 짝꿍으로 잘 나오잖아. 당태종이랑 이 셋이 같이 잘 나오잖아요. 서린기. 나사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부하로 이제 아사나도진과 곽대봉을 데려가는 네! 이 곽대봉이 나중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670년 8월달 대비천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대비천이라는 지역. 이 토번에 이제 그 쳐들어가는 지역이야. 대비천이라는 곳에서 곽대봉이 담당하고 있던 군수물자. 얘네가 이제 여기 있는 서린기의 말을 잘 안 들어. 이 부하가. 그래서 결국에는 전멸당합니다. 10만 대군이 전멸당했는데 이거는 저의 표현이 아니고요. 교과서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서린기의 당나라 서린기 부대 전멸이라고 나와요. 전멸당합니다. 물론 얘는 살아요. 얘는 살아요. 얘는 살고 전멸당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동아시아사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대비천 전투라 부릅니다. 크으으으. 동사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대비천 전투가 있었다는 거지. 이게 670년인 거야. 당나라가 지은 거예요. 토번한테. 옆구리 겁나 쓰리게 맞은 겁니다. 그분. 이 소식을 들었겠지. 누가. 우리나라에 있는 고구려 부흥군과 신랑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해서 신랑의 장수 설오유라는 장수와 고구려 고현무. 아까 봤죠. 고구려 부흥운동. 고현무 장군이 각각 군사 1만씩 끌고 당나라의 거점이었던 어디? 오골성을 선제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나당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연도만 따지면 670년 3월달에 시작됐습니다. 이건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그런데 대비천 전투는 분명히 670년 8월달이라고 했어. 선생님, 그럼 나당전쟁이 먼저고 대비천이 나중이네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669년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군대가 빠져나가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당나라 본진은 여기 있긴 하지만 그 병력이 점점 줄고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야. 전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적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본격적인 나당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다. 물론 제가 다운받은 PDF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 교수님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해요.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나당전쟁에 영향을 준 거냐 뭐냐 이렇게 의견은 다르지만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까지 해서 나당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던 그 무렵 누가 건모자미요. 그거로 부분도 건모자미 여기 한성입니다. 이 한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황해도 재령입니다. 지금의 황해도 재령. 황해도 인근에다가 왕족 즉 보장왕의 외손주였던 안승을 왕으로 세우면서 고구려를 부활시킵니다. 크... 고구려가 부활했어요. 안승, 건모자미, 고현무 이렇게 고구려가 부활하면서 본격적인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한참 여기서 이제 나당전쟁이 시작이 되고 고려 부흥운동이 전개됐던 그 무렵 당 고중이 그걸 가만 보고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진압하러 가겠죠. 해서 670년 4월 고간과 이근행을 파견해서 여기 있는 부흥운동군과 신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추가적으로 더 보냅니다. 자 근데 한성에 있었던 건모자미라는 사람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건모자미. 건모자미 뭐 했다고?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면서 고구려를 다시 한번 세웠다고 그렇게 해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백유무 병력이 당나라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건모자미 안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지금 당나라군은 저쪽 서역에 있는 토번과의 전쟁 때문에 우리를 신경쓸 겨루이 없으니 지금 우리 유민들을 모아서 싸워야 됩니다. 신라와 함께 지금 손을 잡았으니 함께 싸웁시다! 라고 했는데 누가? 안승이 겁을 먹었어요. 겁만 먹고 자기만 도망가면 되지. 왜 죽이냐고! 사무사기에 나와. 안승은 건모자미 죽이고 신라로 도망갑니다. 아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백제 부흥운동도 부여풍이 죽여요. 복신을 죽이면서 실패했거든. 안승이 건모자미 죽이면서 고구려 부흥운동도 거의 이제 날아가는 거야.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건모자미 죽었죠. 죽고 신라로 도주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의 어떤 핵심 그런 주축이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설인귀가 계림도행군 총관으로서 이제 당호중의 명령을 받고 다시 서역에서 어디로 왔다? 신라로 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와요. 무슨 얘기냐? 배비천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설인귀는 관직이 파직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됩니다. 신분이 내려가요. 근데 설인귀가 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 중국사로 볼 땐 설인귀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막 연계소문이랑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을 이제 버릴 수가 없으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한국으로 가서 신라멸망시켜. 개림도행군 총관. 무슨 얘기야? 개림. 신라멸망시키기 위한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거야. 그리고 대규모 추가 변경이 또 들어왔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해서 당시에 신라의 문무왕은 672년 소부리주를 설치했는데 이 소부리주가 지금의 부여지역이야. 충청남도 부역. 무슨 얘기야? 백제에 웅진 도덕부가 있었던 지역에 웅진 도덕부 세력을 싹 다 밀어내면서 그 지역을 신라 영토로 편입시킨 겁니다. 신라의 하나의 주로 편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라 관직 아찬에 있었던 진왕을 거기에 있는 도덕으로 임명했습니다. 신라 땅이야라고 아예 그냥 선포한 거야. 백제 땅을. 다음, 671년 요동 일대에서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안승이 막 건머잔 죽이고 그랬잖아. 네 분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귀합이 안 된다고. 그리고 실제 당나라 군대가 그 위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엄청난 위세를 떨치면서 평양 이남지역까지 내려옵니다. 신라를 멸망시키러 내려오는 거야. 그죠? 자, 그랬더니 이제 신라의 문무왕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김유신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라가 도대체 저 당군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그대로 돕다가 진짜 당나라에 의해서 우리 신라까지 멸망하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걱정을 얘기하겠지. 김유신은 뭐라고 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적들의 강점을 무력하게 하고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김유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잖아. 그들의 강점이 뭔데? 그 당시 여기 있었던 설인기라든가 아니면 이근행이라든가 고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당나라 군대의 주요 병력을 보면 전부 다 기병부대예요. 돌과의 가해제의 여진족 말갈족이죠. 말갈족을 데리고 와서 용병부대로서 기병부대를 많이 끌고 있다고. 기병. 기병부대는 속도가 빠르고요. 어떤 전술을 짜가지고 그 전 뭐라고 해? 그 진영을 흩어뜨리고 침투해가지고 근접전을 해야 효과를 보잖아. 그럼 그 기병의 강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있다? 세뇌가 있죠. 천보를 날아가는 노가 있잖아. 세뇌가 있잖아. 기병이 뚜구닥뚜구닥 올 때 멀리서부터 팡팡팡 쏘면 뿅뿅뿅 쏘면 기병이 가까이 오기 전에 다 괴별될 거 아닙니까? 세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창부대라고 아까 장창 살짝 보였을 거예요. 장창, 긴 창입니다. 긴 창을 가지고 저기서 다 막 당나라 기병부대가 막 옵니다. 뚜구닥뚜구닥뚜구닥뚜구닥. 받들어 창! 뭐 뭐 배치! 시작하면서 뚜닥뚜닥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병부대가 뚜구닥뚜구닥 어디다가 너무 창이 길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뭐한다? 말이 찔리거나 병력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병부대 전열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잖아.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면 되겠다. 또한 당나라 군대는 기병부대니까 전술이 굉장히 빠른데 우리는 우리 영토에서 싸우니 수성전, 즉 수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농사시는데 전쟁을 하니까 보급선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나서 바로 죽습니다. 673년 김유신이 사망하죠. 어... 김혜김씨거든요. 저 김유신파예요. 저의 조상입니다. 물론 제 족보가 좀 이상하긴 한다. 아무튼 저 김유신 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세요. 죽습니다. 근데 그 조언을 그대로 들어서 이제 문무황이 뭐한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비 전술을 하는데 이 당나라가 이제 문무황의 관작을 폐기합니다. 무슨 얘기야? 야, 문무황 너 지금 나한테 개기는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줬던 그 책봉해준 거 있잖아? 그거 취소할게. 너 신라 왕에서 잘라버렸어. 그리고 뭐였다? 여긴 안 써놨지만 당나라의 그 당시에 인질 아닌 인질로 잡혀있던 김춘추의 아들 있죠? 김민문. 기억나? 김인문... 아니 물론 본편에 보시면 나와요. 김인문을 왕으로 입명해서 야, 네가 가서 신라 왕해. 너 나한테 말 잘 듣잖아? 네가 가. 문무황을 잘라버리고 김인문을 왕으로 보냈어. 그랬어. 그러면서 유인괴한테 유인괴라는 사람한테 계림도행군 대총관으로서 추가병력을 또 보냅니다. 신라 멸망군대를 또 보내는 거예요. 6, 7, 4년이야. 대규모 병력이 이렇게 들어오던 교무력. 675년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양주인군으로 보죠. 매부리성. 고구려의 매부리성으로 보는데 이게 매수성입니다. 매수성. 뭔가 이름이 딱 익숙하죠. 매수성 인근에 그 당시 이근행이 이끌고 있었던 20만 대군이 있었대요. 상국사기 길고는 20만으로 나옵니다. 근데 상국사기 기록에 그 밑에 주석이 달려있는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논문 가서 보세요. 아마 전체 부대가 20만이지 실제 매수성에는 약 4만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답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4만 정도 되는 군대 부대가 당나라 부대가 여기 있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과 신라가 전쟁을 하기 전에 누가 서린기의 함대가 수군을 통해서 한강 하류 지역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게 논문의 기록에 따르면 서린기의 함대는 아마도 보급부대로 보인다. 육지에 있었던 이근행은 위에서부터 내려왔잖아 지금. 먼 길을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식량과 무기를 제공해야 되는 보급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임진강이라든가 한강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안 되잖아. 해서 신라가 여기 있는 서린기의 함대를 이제 못 올라오게끔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고요. 바로 이어서 매수성에서 675년 우리의 신라군대가 이근행의 당나라군대를 크게 이깁니다. 이 전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한국사에 나오는 매수성 전투라 부르는 거예요. 매수성 전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한참 이렇게 전쟁이 전개되고 있던 그 무렵 6, 7, 3년 3월 무렵부터인데 계속된 전쟁이 있는데 토번이 우리 아까 봤죠? 토번 옆구리 찌렀던 애 여기 여기 토번이 당나라 수도까지 막 공격하고 그 근처까지 왔다고 당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신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숨이 너무 많이 얘가 쳐들어서 심장까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지. 신라 공격을 포기합니다. 다음 고정이 신라 공격을 포기해서 야 거긴 너무 아프니까 저의 군대 빼 군대를 빼래. 그래서 이제 모든 군대가 철수할 거야. 근데 우리 신라가 철수하고 있는 그 당나라 군대 그대로 보내주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왜요? 그대로 갔다가 나중에 토번 정리하고 또 쳐들어오게 뻔하잖아. 중국이 중국하잖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퇴하고 있던 그 당나라 군대를 676년 충남 서천 장항읍입니다. 이거 본 강의에서 제가 지도 가지고 보여드렸죠. 기벌포라는 곳에서 그 후퇴하고 있었던 철수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를 막아 싸우면서 우리가 큰 전투를 벌였으니 무려 20회가 넘는 전투를 벌여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당군을 무찔렀습니다. 이 전투를 뭐라 버린다? 676년 기벌포 전투라고 하며 675년 매소성과 676 기벌포 전투 매기 전투라고 저는 설명하죠. 매기 전투를 끝으로 삼국통일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나당전쟁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676년 11월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에서는 삼국을 통일했던 전쟁에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삼국통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당전쟁을 종결했다 종료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통일이라는 말을 쓰려면 통일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신라가 그죠? 그럼 이게 통일을 했어. 676년 통일했는데 698년에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한다고요. 그럼 통일된 신라인데 위에 발해가 있으면 그럼 발해는 대체 누구 나라야? 우리 민족 역사람이 그럼 우리가 통일한 말을 쓰면 안 되는 거는 내 생각인데 아무튼 그래서 삼국통일 과정이 이렇게 끝났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댓글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나당전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해서 고구려 멸망부터 이제 나당전쟁이 종결될 때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봤는데 제가 대웅전 본 강의에서 1강 고구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강대국으로 되는 과정이 굉장히 시순탄치 않았어요. 어려움이 되게 많았거든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찬란했던 전성기 그리고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정말 가슴 뜨거운 전쟁 그리고 그 안타까웠던 멸망 이야기까지를 싹 다 보고 무려 9시간 가까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에서 쏟아냈습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OT에서는 30분씩 10강을 깨우라고 했는데 30분을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강의 계획서 30분으로 되어 있거든. 그 날 하다 보면 자꾸 60나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이 강의 뒤에 이어지는 강의인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보다 10강에 이르는 이 고구려사를 준비할 때 제가 애초에 대웅전을 기획할 때부터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 강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로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는데 이 퀘스트만 보시는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만주에 있었던 유일한 700년을 유지한 나라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고구려밖에 없어요. 만주에다가 이제 만주에서 나온 나라 중에 700년을 이은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만주 지역의 중앙집권 국가로서 최초로 그 지역의 나라를 세웠던 나라 어디입니까? 그거 고구려라고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구려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구려의 후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 세상 어디에도 없던 강좌죠. 제가 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던 강좌입니다. 이런 강의는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건대 다 제가 그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강좌고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캐스트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웅플릭스라고 하는 두둥 웅플릭스 오리지널을 너무 재밌어 해주셨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덕분에 제가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봐야지 라고 해서 만든 강의가 여기는 대웅전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의 미술 실력도 이렇게 늘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어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등장인물들 나오고 계시니까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커튼 콜 가겠습니다. BGM 깔아주세요. 와 자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등장인물 누가 있을까요? 자 보니까 뭐 신라산도 있고요. 여기 온달장군도 있고요. 뭐 이쪽 있죠? 다 제가 그린 겁니다. 직접 그렸고요. 여기는 아이패드 갖다 다 직접 그렸거든. 그래서 초반에 그림보다 점점 뒤로 갈수록 그림 수준이 좀 더 올라가요. 정말 많이 늘었는데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본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등장인물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을 픽 해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다 읽어보고 저 댓글 다 봐요. 캐스트 댓글을 제가 다 달지 못해서 미안한데 다 봅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있으면은 그 인물을 제가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검색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릴게요. 검색해보세요. 자 보시면 되겠다. 자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원픽으로 생각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궁금하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면 된다? 대웅전 강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캐스트를 마무리하고요. 어 이게 조금 무거운 얘기라고 자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너무 소홀히 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고구려의 흥망성세를 우리가 열강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봤고 지금 여기 있는 캐스트를 통해서 살짝 봤습니다. 신라의 선택이 아쉽다라고 한다면은 왜 아쉬운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대한종홍외전 만주의 주인 고구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캐스트로도 후일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역사 김종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